자 이 신전식 게임 할건데요 제가 두개의 카탈로그를 드릴거에요 그중에 이제 자기가 끌리는거를 하나 둘 셋 동시에 외쳐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뒤를 보면 안되는건데 잠시만요 이거 잘 맞으면은 상품이 있나요? 그럼요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가요? 저희 재학팀 측에서 아까 먼저 얘기하신건데 저희 맛있는 밥 사주신건데 언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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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검색되셨나요? 아 밥 사주신다 맛있는거 사주신다 아 그래요? 그러면은 밥은 좀 그러니까 커피 한잔 어때요? 어 좋습니다 밥도 커피도 사줄 생각이 없었는데 몇 문제? 10문제 중에 5문제 이상 통과시 커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팀의 취향은? 짜장면 vs 짬뽕 아 이거 너무 쉽다 자 시작하셨나요? 네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왜요? 왜이래요 형 짜장면이지 짜장 자 그럼 짜장 2개 짬뽕 2개 우빈님 형은 뭐에요 그러면? 저는 이제 탕수육 아니 잠깐만요 아 내가 다 맞지 아 시켜 맞죠 아 오케이 자 우리가 원팀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짜장면 2개 짬뽕 2개 탕수육 너무 조화롭게 되셨죠 아 맞아요 첫번째 문제 성공 아 오케이 첫번째부터 성공 너무 잘 맞으시죠 오케이 지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? 5G급 진행석분에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둘은 오는 게 KT네 KT 두번째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vs 아빠 잠시만 이거는요 질문이 엄마 아빠 보고 있다고 해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있다고 해 제가 된 게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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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둘 다 사랑해 저도요 하나 둘 셋 디따 어머님 엄마 너도 엄마였잖아 이건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양심을 찾은 건가요? 어차피 제가 MC이기 때문에 5문제 이상 통과시켜서 커피는 다 먹을 수 있게 할거에요 이번엔 양심상 틀린걸로 아깝습니다 원팀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블랙 vs 화이트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블랙 더 많았어? 누가봐도 많았다 이거는 이건 명백합니다 근데 솔직히 화이트가 좀 더 좋긴 해요 맞춰보려고 일단 블랙이라고 하긴 했는데 요즘 코디에 약간 제 옷에 화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네 번째 문제 여름 vs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나 겨울 여울 뭐에요? 나는 사실 겨울인데 여름이라고 했어요 너네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저는 겨울이요 나 겨울이에요 그럼 나 겨울인데 형은 여름이잖아요 저 겨울이라 했어요? 아니 형 자 오디오 판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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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루빈이 형은 여름 얘기했을 것 같고 너는? 여름이기지 나는 원래 겨울이야 근데 여름이라고 했어 여름이요 나는 다들 추위를 많이 타니까 자 네 번째 문제 실패로 하고요 지금 현재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맞혔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섹시 vs 큐티 아 이거는 맞지? 슬프트홍 바로 가세요 맞추세요 맞추세요 네 맞출게요 맞출게요 진우 씨 맞추세요 맞추세요 하나 둘 셋 섹시 그렇지 저 원팀은 섹시죠 두 문제에만 더 맞추면 파티가 생겨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오른쪽 vs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어 죄송합니다 나 오른쪽 나 오른쪽 나도 오른쪽 자 다음 문제 사이다 vs 콜라 콜라 아 이건 너무 확고해서 틀려 나 무조건 맞아 근데 우리 식당과도 다 틀리잖아요 이건 그치 다 틀려요 근데 한번 맞춰볼까요? 네 뭐 이거는 원팀이니까 텔레파시를 까만 걸로 한번 맞춰볼까요? 오케이 네 아 알겠어요 이거 다 알잖아요 뭐 타이다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타이다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도 많으니까 아 우린 다수결이니까 그렇지 원팀은 다수결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더이상 말하면 반칙이고요 이제 낼게요 네 하나 둘 셋 콜라 콜라 역시 콜라로 복원 종결 정말 완벽한 원팀이야 역시 원팀 자 이렇게 다섯 문제 이상 맞춰서 저희 원팀에는 이제 커피가 생겼는데 이제 그래도 재밌으니까 버넷으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 잠시만요 어 왜요 이때 타이밍에 딱 하나 나왔습니다 물랭 피는 갑시다 하나 둘 셋 물랭 오오 다 맞았는데 야 이거 진짜 연구는 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이신전신 게임이 끝났고요 이제 원팀의 취향과 단합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희 원팀은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다섯 문제 이상 맞췄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커피를 받을 거고요 오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네 네 네 네